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 이 시간을 아침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새벽이라 해야 됩니까? 5시 30분입니다 또다시 귀한 하루가 열렸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아무 일 없으면 잘 살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입니다 얼마 전에 한창 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칠 때일 겁니다 아마 그때가 3월 4월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폭락을 해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쯤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직장을 못 구한 분들이 실업자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으셨어요 3, 4월 달쯤에 직업을 찾기는 힘들고 직장을 지금 보험 영업을 할까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보험이라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수입도 좋고 잘될 때 덩달아서 보험도 대부분 잘되는 경우인데 지금 실직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태고 주가는 폭락을 하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들었던 보험마저 해약을 하고 있는 시기에 무슨 보험 영업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하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꼭 이런 힘든 시기에 보험을 해서 보험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록 보험으로는 성공하기 쉽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보험을 영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귀인을 만나게 돼요 인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귀인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 위에서 내가 발벗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 그때 내가 이러한 경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손잡아서 이렇게 됐어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가 잘 된 거야 사람이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뛰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가만히 있는데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후에 여러 직업을 전전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어느 날 그릇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접시, 작은 접시, 큰 접시, 또 국그릇, 밥그릇, 뚜껑에 있는 밥 담는 그릇 이런 그릇 세트, 도자기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는 이것으로 발판을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릇 장사? 내가 무슨 그릇 장사야 그거 되겠어 그거?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오늘의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 그분의 특히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남들이 일반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그분은 회의 때 일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기발한 아이디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회의 시간에 이런 제시를 하면 그분께서 간부들이 회장님, 그거 너무 무모한데요? 회장님, 그거 말도 안 되고 되겠어요? 그분의 특기입니다 당신 해봤어? 당신 그 일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얘기해? 해보고 난 다음에 말을 해 그분의 특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무도 말을 못한답니다 그분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언젠가 그분의 책 전기를 읽어본 후에 그 후기를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설레임을 안고라는 책입니다 그분이 지어진 책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읽어보고 싶어서 정말 그런 거 읽으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너무 오래돼서 못 찾는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침에도 설레임을 안고 읽다 보니까 제목이 아, 이래서 제목이 이 아침에도 설레임을 안고구나 그분은 새벽마다 일어나시는 거로 유명합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돈을 벌고 싶은 욕망 돈을 벌고 싶은 그 마음에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아침마다 설레인답니다 읽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 아침에도 설레임을 안고이구나 알게 됐어요 인생이요? 한 끗이란 말이죠 인생이요? 한 끗 차이에요 종이 백직장 그거 차이에요 동전에 앞뒤 양면 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를 못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행동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행동으로 안 옮기면 그냥 잠재적인 힘입니다 제대로 된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보험 영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길이 열리기 때문에 무조건 하라고 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방구석에 앉아 있어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뭐든지 내가 해봐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직업 중에 종업원을 2명, 5명 두고 작게 자영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직업은 음식점을 비롯해서 정말 직업도 천차만별일 겁니다 어떤 직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이 종업원은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꼬박꼬박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를 참 친절해요 평상시에도 밝은 모습이에요 발걸음도 가벼워요 참 친절해요 사람들한테 음식점도 보다 보면 손님들이 어떤 반찬이 비어있어요 얼른 쫓아가서 이거 맛있나 보죠? 더 갖다 드릴까요? 얼마나 좋아요 손님 입장에서는 반대로 손님이 오든 말든 인상도 찡그러져 있고 뚱하고 불친절하고 주인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이 더 이뻐 보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월급을 더 주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내보내고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밝고 인사자라고 명랑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종업원이 딱 세팅되어 있어 보십시오 그 사업 됩니다 그렇죠? 손님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또 하나 지점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 지점을 운영을, 그 가게를 운영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운영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인생 바로 그거예요 제 얘기 또 하나 하죠 젊었을 때 많이 가난했었어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옵니다 초겨울이었습니다 어느 초겨울, 겨울에 퇴근 후에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못 보던 김치가 올라왔습니다 어머, 김장했나 보네 그리고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배추가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질려요 그리고 색깔이 푸릇푸릇해요 김치 색깔이 맛없어 보여요 그래도 먹어봤는데 그동안 먹었던 그런 김치의 맛이 아니에요 이거 김치 맛이 왜 이래? 집사람이 시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김장대를 보면 배추 막 팔고 썩은 거, 더러운 거는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쭉쩡이 겉에 거 막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중에서 깨끗한 걸 다 골랐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깨끗이 씻어서 그걸로 김장을 했어요 돈도 없었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딱 한 번 그렇게 한 번 해봤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먹기가 힘들더군요 찔기고 맛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절약도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너무 미안했어요 남편으로서의 능력, 무능력이라고 할까? 비록 젊은 나이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만 어떤 다짐을 합니까? 내가 꼭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꼭 돈을 벌어내고야 말 거야 이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계기, 그러한 아픈 역사가 있을수록 일어서는데 큰 디딤돌 발판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 말씀 드리죠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자전거 탈 줄 모른다고 칩시다 자전거를 배우게 되면 넘어질 거 각오해야 됩니다 심하게 다칠 거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는 거 배우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자전거 타기를 거부합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야만 더 멀리 갈 수 있고 하루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내에 더 많은 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안고 넘어질 것을 각오를 하고 자전거 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다 보면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전거 타는 것을 포기하고 걷기만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잘 타는 저와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그 사람과 하루 24시간 내에 그 사람은 얼만큼 다닐 수 있고 저는 얼만큼 다닐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전거를 못 타고 걷기만 하는 것이 노동소득입니다 근로소득입니다 오로지 내가 걷기만 해야 일을 해야만 돈이 들어오는 근로소득입니다 자전거를 탈 줄 알죠? 맛있는 거 먹으러도 멀리 갔다 올 수 있어요 장사를 하러 사람을 만나러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졌는데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본소득을 얹힌 겁니다 근로소득에 자전거 배우는 거 무서워요? 넘어지는 거 각오해요 그 넘어지는 것이 실패입니다 실수입니다 얼마든지 털고 일어나서 또 자전거를 배워야죠 그러다 보면 자전거 선수가 됩니다 사람은 걷다 보면 나중에는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늙게 되면 자전거 또한 못 타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열심히 이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서 자동차를 살 준비를 해놨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자전거도 못 탈 거를 예상을 해서 그다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동력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또하기 자본소득의 차이입니다 투자를 합니다 투자하기가 무서우세요? 누구든지 투자는 꼭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그 사업을 사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주식을 사는 것은 그 사업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의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세월이감에 따라서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비례적으로 그 사업의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늦게 살수록 비싼 주가에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주가를 10년 전에 2개 주고 동전 2개 주고 샀으면 10년이나 지난 지금에는 더 규모가 커졌고 발전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동전 2개로 못 사고 동전 5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2개였는데 지금 5개야 너무 비싸 그래요? 지금이 제일 싼 것입니다 그 회사의 가치는 지금이 제일 쌉니다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되죠 5개를 못 사고 1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그 회사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사느냐? 항상 지금이 제일 싼 기회입니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사업이요? 당신은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업 능력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그 사업을 해서 성공할지 망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업의 경험을 얼마큼 가지고 계십니까? 저라면 믿을 수 있는 회사에 그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잠을 자겠습니다 댓글 중에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에 대한 내용은 곧 인생입니다 그 주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도 다 인생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구독자분 중에 김민철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김민철님 좋은 내용 주셨어요 주식 공부를 하고자 열심히 듣고 또 듣고 있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내가 새로 배우고 있구나 싫어의 락이 다 담겨있고 감정을 컨트롤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래를 그리며 또다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네요 결론은 주식 공부라 쓰고 인생 공부라고 읽어야겠습니다 김민철님 표현력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참 잘하셨길래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이요?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 뭐 별거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가난한 것과 부자 별거 있어요? 없어요? 행동이에요? 꼭 해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 알고 있는 것은 겨우 잠재적인 힘밖에 안 됩니다 잠재적인 힘을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돼요 이 와중에 보험 영업이요? 아휴 어렵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뛰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일이 풀립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지 보험으로 지금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 될까 봐 두려우세요? 아휴 그거? 아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당신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